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스피드 개념이라고 하는 신규 강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이야기할 건 이 수업의 목적, 하여튼 이 수업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수업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 강의에서는 수업의 목적과 방식이 주된 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이 강좌를, 이 수업을 왜 하게 됐는지, 왜 기획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야. 기본 개념 문제와 유전 킬러 문제, 아니면 뭐 근수축, 자극전달 이런 식의 중킬러 문제들 전부 다 배점이 똑같습니다. 2.3점, 2.3점. 그리고 이 기본 개념형 문제가 문제 수가 더 많아. 여기가 이제 수능 20개 문제 중에서 한 12개, 13개 정도 나올 거잖아.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12개, 13개 이런 기본 개념형 문제들을 우리의 실력대로 완벽하게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연습을 미리 이 스피드 개념에서 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해서 기본 개념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요. 우리의 실력대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대로 100% 맞추자라는 목표로 연습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명확한 개념을 암기하기 전에 시간을 먼저 줄이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급하게 읽다 보면 내 실력과 조금 다른, 조금 차이가 나는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배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렸었던, 그리고 이제 실제 질문들이 나왔었던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개념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명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 시간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섭외 목적은 시간 단축도 있는 거야. 빨리 읽어야지 이거 아니야. 알겠지? 엄청난 경우가 있는데 문장 이렇게 쓰면 뭐 앞에 3cm, 뒤에 1.5cm, 뒤에 1.5cm를 이렇게 버리고 중간만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읽어도 시간은 충분하고요. 시간을 줄이는 건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되는 거야. 실제 여러분 기본 개념에서 아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서 시간 쓰는 거지. 그치? 이거야. 이렇게 되면 시간을 더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 알겠지? 해서 이 수업의 목적, 명확하게 우리 개념을 암기해서 시간을 줄여보자. 라는 게 두 번째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수업을, 선생님이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치? 지금 이제 여름철에 진행을 이제 하반기쯤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상반기, 특히 또 이제 겨울방학 1, 2월 달에 버닝 엄청 하죠. 파악! 파이어! 하고 불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4, 5, 6을 거치고 7 거치면서는 좀 이제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타올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뭐 너무 타면 제대요, 선생님. 이런 학생들이 있어. 괜찮아. 제대 때까지 한번 불타올라 봅시다. 어쨌든 여름철에 지나면서 기본 개념들이 살짝 희미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이 어제도 봤고 우리 그 전에도 봤고 학생들이 이런단 말이야. 아 이거 알고 있던 건데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한다는 건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희미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선생님이 조언을 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야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반복해야지. 복습해야 돼. 또 이거 읽어봐야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공부하고 또 이제 희미 좀 이렇게 붙이고 이러잖아. 그치? 체력적으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복습해주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희미해진 기본 개념들을 복습하는 게 이 수업의 또 이유가 되는 거고요. 정리를 또 이거 이렇게 있으면 정리 좀 해봐. 라고 하는데 학생들인지라 그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해주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해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 이 수업의 목적이 기본 개념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100% 다 맞춘다. 라는 생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0% 다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명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 시간은 저절로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 선배들, 친구들이 헷갈려 있었고 틀렸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폭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래.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수업이 기획이 됐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지를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건 1강을 보세요, 여러분. 1강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는지 와 닿을 거야. 1강을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소개와 준비물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보고. 알겠지?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이 수업에서는 단답형 서술형과 OX에 대한 것으로 수업이 쭉 진행이 될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단답형 서술형과 OX가 될 건데 수업 형식이 조금 달라. 아마도 이건 쌤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영상 스타트할 때 쌤이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쌤 없이 여러분 바로 문제 화면을 보게 될 거야. 단답형 OX. 펜 안 들어도 돼. 펜도 필요 없어. 종이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업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 뭐 1단원, 2단원 같은 경우들은 앞에 문제가 총 20개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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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지나갈 거야. 문제 화면들이. 알겠지? 1강 보면 알아. 문제 화면이 착, 팍, 착, 팍 이렇게 지나갈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답해 보는 거야.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팔짱 키고 앉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뭐? 뭐? 이렇게. 단답형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문장을 보고 비어있는 칸을 채우면서 이거, 저거, 그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OX는 문장이 쫙 있어. 그럼 그 문장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대답하면 돼. O, X, O, 난 지금 어디 보고 있니? 어쨌든 O, X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영상이 길면 3분이고 짧으면 좀 더 짧게 진행이 될 거니까 길면 5분도 좀 갈 수 있어. 문제 수가 많다면 어쨌든 이 문제 화면에 보고 스스로 답하는 이 과정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면 쌤이 짠 하고 나타나서 각각의 문장들의 정확한 답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이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답형과 OX를 처음에는 스스로 대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쌤의 해석 영상을 보시면 돼.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오케이? 유전, 킬러 이런 거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맞출 거야. 다 맞출 수 있을 거고 다 맞춰야 되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얻었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이걸 만날 수 있었다. 와 정리해놓길 잘했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쌤이 아주 자세히 해석을 할 거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쌤의 해석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준비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필요 없어. 이거를 살짝 바뀐 거야. 원래 아마 이제 쌤의 연초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서 기획을 하기로는 이게 이제 교재를 써서 여러분한테 주기로 쌤이 했었단 말이야.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기획 의도가 뭔지를 쌤이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봤어. 사실 쌤은 자료들도 있고 이걸 이 PPT를 만들려면 어차피 자료는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거를 파일로 제공? 교재 판매? 이런 게 기획 의도랑 맞지 않아.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알겠지? 이거는 빠른 시간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착착착착착 다 맞출 수 있니?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니? 이런 거를 하고자 한 강의이기 때문에 되게 큰 여러 번의 고민을 거쳐서 이거는 교재 판매를 하지 않고 앞에 화면을 제시하면서 원래 기획 의도를 살려서 착착착 여러분이 연습하는 용도의 강의로 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물은 없어도 됩니다. 알겠지? 또 파일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올리는 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 파일을 보고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어보고 이러라고 하는 강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선생님 말 들어오면 1강 들어오면 되게 빨리 막 말을 할 거야. 2강 들어봐도 말을 빨리 막 할 거야. 이거는 빠르게 복습용이야. 복습용, 정리용. 알겠지? 이 복습과 정리라는 말 뜻이 뭐야? 원래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정리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개념들은 쌤의 All New Basic 교재, All New Basic 강의에 다 있는데 그 강의가 볼륨이 너무 크잖아. 그쵸? 그 강좌, 그 교재에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다시 갖고 와서 OX로 탁탁탁탁 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교재가 필요합니다. 혹은 쌤꺼 All New Basic 교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념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All New Basic 개념서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즌에 보통의 여러분의 개념서가 있을 거야. 그치? 꼭 쌤 게 아니더라도. 쌤꺼 All New Basic은 이제 다 완벽하게 넣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또 이제 쌤꺼 아닌 다른 걸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것도 되게 좋은 교재일 거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충분해요. EBS도 있을 거고 교과서도 있을 거고. 그치? 이것까지 굳이 뭐 OX와 단답형을 쫙 추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수업에서 다 제시를 하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펜도 안 들어도 괜찮아. 오케이? 이거는 쓰고 이런 거 아니야. 강의 보면서 빠르게 빠르게 복습하고 정리하고 체크하는 강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수업 방식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또 이제 실제 수업을 보면 좀 느낌이 또 어떨지 모르겠어.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1강 강좌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니까 이번 이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쌤이랑은 1강 실제 수업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